야 카즉스야 이거 카즉스야 이건 아니지 에.. 이건 좀 아니지 카즉스야 뭔 리시에라야 지하철 죽어놓고선 어 여기서 오히려 역으로 킬가 나오거든요 우리 시비르가 잘만하면 다 잡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레알로 봐 어? 시비르야? 시비르야 그렇게 널 자랑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어어? 어 시빡 오 바로 피해버리기 야 설마 용치냐? 진짜 설마 용치냐? 어어? 야 뭐야 이 새끼 야 이 새끼 뭐 그렇게 뭔 야 와줘야지 아니 우리 정글 뭐하니? 아니 정글아? 야 미드 못할거면 와서 잡아줘야될거 아니야 녹턴 와 맞나 이게 와 아하 야 얘 에이스 괜찮은 것 봐 나한테 궁도 쓰고 우 아 아 고 아 아까 감사합니다.